이 백츄링이 왜 생기는지 모르겠네 나이가 많아서 생기는건가? 왜 생기지? 안 씻어서 그런가? 안 닦아서 그런가? 어이 예! 어이 예! 어이 예! 어이 예! 이거 갖다 반할베기다는데 정말 잘 모르는것 같은데 으아아ㅏㅏㅏㅏ... 잠시 들겨봐야지 많이 내렸다가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도 그거 남은 괜찮겠다 돈 못쓰지 죽여야 되지 안락사하는 자도 5만원 들어가는 것 같아 5만원 5만원 10만원 들어가는 것 같아 오줌을 조금씩 쪄게 들어서 이상하다 이게 뭐지 했는데 연연월일 백종이야 연연월일 백종 아유 뭐지?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됐어?